자 우리 이제 마지막 감정평가 보죠. 감정평가는 사실 어렵지가 않잖아. 그쵸? 7문제 나왔을 때 우리 따져보면 맨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1문제. 그 다음에 6문제 감정평가 중에 2문제는 계산 문제 나오죠.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3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 계산 문제 2문제 중에 하나는 풀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풀 수 있어야 되고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가법까지 풀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말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보통 나오는 건 감정평가 규칙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즉 용어의 정리 또는 우리가 시장가치 원칙이냐 개별평가 원칙이냐 현황평가 원칙이냐. 그 다음에 주된 물건별 감정평가 있죠. 감정평가 규칙에서 두 문제. 이제 하나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오거나 아니면 원가법에서 나오는 감가수정이 나오거나 수익환원법에서 환원률이 나오거나 별거 없어 사실. 내용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가격과 가치.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자 가치 얘가 근본이죠. 근본이고 기초고 얘가 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초이고 근본이다라고 하고 자 근데 가치에 정의할 때는 장래 돈을 벌 수 있어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죠.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정평가 방법이 뭐다?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수익을 환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수익환원법. 가치로부터 만들어진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이죠. 그러면 가치는 무조건 현재값이고 주관적일 수도 있고 여러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 가치는 10억이지만 투자 가치는 20억일 수도 있고 사용 가치는 100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자 가치는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자 근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된 지불된 이라고 나와야죠. 자 지불된 거래된 금액을 가격이라고 한다. 자 가격은 지불된 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과거값이고 실제 일어났으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 한 시점에는 한 개만 존재하죠. 또 다른 거래가 일어나면 그 시점에서 또 한 개 존재할 거고 어떤 시점에서는 한 개만 존재하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왔던 건 이거죠.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 가치는 10억이지만 급하게 내가 현금화하려고 할 때는 거래될 때 9억이 거래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의 거래가 일어나면 일치되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부동산 가치가 부당산 가격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했던 거죠. 얘가 중요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자 가격과 같이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주의할 건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아질 수 있겠네라고 나오지만 만약 여기에서 화폐 가치가 나오면 화폐 가치를 배웠던 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물가, 물건의 가격과는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그럼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건의 가격은, 부동산의 가격은 낮아진다. 화폐 가치 나오면 인플레이션 딱 떠올리면서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자 봅시다. 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값이 아니라 과거값이죠. 거래된, 지불된 금액이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니까 과거값이고 얘가 중요하죠.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언제값으로? 현재값으로 환원한 현재값이죠. 환원한 현재값, 장래 편익을 환원한 현재값이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이번에 보니까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해요.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차가 발생한다 또는 괴리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일치되는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나와야죠. 단기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유동성이 작은 특성 때문이죠.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가치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시점에 하나만 존재해요. 여러 개 존재해요. 여러 개 존재한다. 시장가치, 투자가치, 과세가치, 장부가치, 사용가치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유약집에서 유약집. 이게 시장가치가 얼마냐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얘가 만 원에 샀다고 해보죠. 사용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뗄감으로 쓰면 100원일 수도 있고 내가 시험 대비용으로 쓰면 100만 원 주도 안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를 대부분 가장 주관적인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해요.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가치를 평가해서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치를 평가하냐라고 할 때 원칙가치가 있죠. 무슨 가치? 시장가치. 얘가 원칙이다.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무슨 시장? 시장통,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의 가치를 시장가치라고 얘기했죠. 일단 첫 번째 문제 나오는 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얘는 암기 코드로 충분히 끝낼 수 있죠. 자, 외부,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요인, 외부, 지역, 부동성, 인접성, 부인, 경합이라고 외웠어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자, 이렇게 지역 분석에 대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쭉 암기 코드로 해석하고 얘를 먼저 넓게 분석한 다음에 이제 자세히 분석하는 거죠. 얘는 뭘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얘는 개별적인 뭐를 분석하는 거다?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는 건 지역 분석, 선행 분석이고 지역을 넓게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얘는 대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거 후행 분석, 미시적 분석, 부인적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암기 코드가 지표수라고 외웠어요. 지표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지표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암기할 것이 외부, 지역, 부인, 경합과 지표수.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내부 요인을 판정하는 거. 이때 내부 구성 요소를 판정할 때 내부 구성 요소는 뭘 의미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죠.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하는데 내부 요인을 판단하는 거 개별 분석. 이때 암기했을 때 내부, 개, 개, 기, 형이라고 외웠어요. 이것들은 다 내부 구성 요소를 판정하는 거. 내부, 개, 개, 기, 형. 이렇게 관련돼야 되고 후행, 미, 시, 적, 최유형, 구체적 가격. 이렇게 판정한다. 이것만 암기하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인근 지역이 뭐고. 지역 분석할 때 이때 분석하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수급권이라고 하죠. 이 용어의 정의를 감정평가 규칙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서 잘 확인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봅시다. 자, 보니까 지역 내 부동산에 지역이란 말이 나왔어요. 지역 내 부동산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그러면 지표 순위가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지역 분석은 이제 지역을 분석하는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을 분석하죠. 엄청 많이 나오니까.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자,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죠. 근데 지역 요인은 형일지계 중에 형중의 지역 요인이에요. 형중의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발생 요인이 아니라 뭐? 형성 요인 중에 뭐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형중의 지역 요인 공유한다. 우리 가치형성 요인에 뭐 있다? 일지계가 있죠. 이때 중요한 거. 이따가 좀 배우겠지만 가치형성 요인은 일지계가 있는데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자, 3번. 올해 처음으로 예를 소견했어요. 동일수급권은. 동일수급권은 임금과 유사를 포함한 거예요. 임금과 유사를 포함하는 걸 말하는데 동일수급권은 감정평가할 수 있는 최대 범위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슷한 걸 갖다 비교해야 돼요. 다른 걸 비교해야 돼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를 뭐라고 한다? 대체 경쟁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요 공급 관계예요? 대체 경쟁 관계예요? 대체 경쟁 관계라고 해야 돼요.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라고 나와야 돼요. 대체 경쟁 관계. 얘를 처음으로 소견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예전에 처음 등장했던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얘가 다시 또 우리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체 경쟁 관계. 이렇게 나와야 된다.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해야 되니까. 개별 분석은 적합의 원칙이라고 나왔어요. 합이 나오려면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그럼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라고 나와야 되고 균형의 원칙이 나왔는데 내부, 개, 개, 기, 형이죠. 그러면 구성요소, 내부 구성요소 맞아요? 구성요소라고 나온 건 내부 구성요소고 내부 구성요소 결합했다는 내용으로 균형을 잃지 못한 부분은 원가범위 적용할 때 여기까지는 맞는데 경제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기형이라고 나와야죠. 기능적 감가, 기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한 문제 보너스로 맞았다 치고 이제 감정평가 원칙 한번 보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섞여져 있지만 제가 다시 또 테마를 묶었으니까 일단 감정평가의 원칙에서 첫 번째 시장가치 원칙이에요. 시장가치 여러 가치가 있는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때 시장가치는 시장통이라고 외웠으니까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죠. 전문가라고 나오면 안 되고 정통한 당사자의 신중사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가능성이 높아야 돼. 가격이 가장 높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가격 자, 그런데 항상 원칙대로 시장가치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나오는 거죠. 여기에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 때 세 가지 조건이 걸쳐져 있어요.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했으니까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돼요. 단, 법에, 여기 적법성은 법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법령에 있는 대로 했다면 굳이 적법성 검토를 생략해도 되겠네. 그래서 1번,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검토해봤더니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검토 생략할 수 있다.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죠. 의뢰인 요청이나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없다.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현황평가. 기준 시점,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현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평가한다는 건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용 상황을, 이용 상황을, 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공법상의 제안은 받는 상태야 돼요. 공법상의 제안은 받는 상태이어야 된다. 공법상의 제안을 받지 않는 상태는 없다. 라고 나와야 되고.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현 상황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도 평가할 수 있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건부 평가라고 해요.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역시 이거에 해당되는 얘가 첫 번째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연산 피로가 나오면 현황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걸 조건부 평가. 그러면 원칙과 다르게 했으니까 이 조건에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 법에서 있는 대로 했다라면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적법성 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두 가지의 원칙은 기억해놓고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물건별 평가의 원칙으로 봤을 때 개별 평가가 원칙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으면 각각 개별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를 각각 규정해놨어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분평가에서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다르면 뭐 한다?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치가 다르면 구분한다. 자, 일부. 일부만을 평가한다. 일부분. 일부를 평가한다. 그러면 부분평가. 그래서 부분평가를 일부분평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일부분평가. 자, 이거 나오면 보너스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봅시다. 감정평가 원칙에서 배웠던 거 잠깐 정리해보면. 자, 시장가치. 자, 이건 우리 가치. 기준되는 가치죠. 기준가치. 원칙이 시장가치죠. 기준되는 가치는 시장가치인데. 시장가치의 정의는 시장통이니까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공개된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전문가 사이가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정통한 당사자라고 나와야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시장가치라고 한다라고. 자, 시장통 정통한이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통 정통한. 자, 두 번째 보죠. 자, 보니까 감정평보기에는 통념상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왔네요. 세 번째 외적 조항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 왜 그 가치예요?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왜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여기에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정상 필요 나오면 시장가치 왜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 3월에 보니까 기준 시점에서 감정평가는 언제나 기준 시점을 중요시하죠. 기준 시점에서 감정평가하는 거고 기준되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자,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이건 뭘 얘기한다? 자, 현황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황평가. 자, 이때 그러면 현황평가 나올 때. 당연히 불법이거나 일시적인 건 뭐 한다? 제외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공법상의 제안을. 공법상의 제안을 받는 상태 받지 않는 거. 받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라고 한다고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보죠. 자,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역시 또 나왔네요. 사회통정상 필요가 나왔어요. 법령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정상 필요. 그러면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로 현황평가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라고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맞죠? 사회통정상 필요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적법성의 검토를 해야 돼요? 생략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여야 한다. 모일 때만,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만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일부만을 평가한다라고 나왔어요. 일부분이니까 이건 부분평가라고 나와야죠. 구분은 가치가 다를 때 구분하는 거고 일부 나오니까 부분평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삼방식 칠 방법.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일단 보죠. 가치의, 가격의 삼면성이 있어요. 가격의 세 가지 측면의 성질이 있는데 자, 비용성을 바탕으로 비용의 합을 뭐라고 한다?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총합을 뭐라 그래요? 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성이 원가 방식에 기초한 거고 자, 비교 방식은 뭘 비교해요? 사례를, 사례는 어디서 나온다? 시장에서, 시장성으로부터 비교 방식 수익성은 수익 방식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삼면성과 방식의 연관성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서 우리가 외웠던 거 원, 적, 환, 분이라고 외웠어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자, 가격 정하는 건 원가법 입료 정하는 건 적산법 가격 정하는 건 수익환원법 입료 정하는 건 수익분석법 이제 산식까지 다 외워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하겠죠. 원가 이용해서 가격을 정할 건데 무슨 원가? 재주달 원가죠. 자, 무슨 시점으로 다시 조달한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여기에 현재 시점 또는 중고 시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기준 시점으로 조달한 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빼는 거죠. 빼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를 수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감가를 수정하여 그러면 원가법을 우리 문장으로 해석하면 원가법은 재주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야죠. 자, 적산법은 입료 정하는 원가 방식인데 우리 암기했을 때 적산, 초대비, 입료 이렇게 외웠어요. 자, 초가 들어가야 되고 대가 들어가야 되고 경비, 필요경비가 들어가야 돼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경비 여기에 순수가액이 안 되고 환원이율 안 되고 영업경비 안 돼요. 여기에 초대비가 들어갈 때 우리 감정평가 입료 정할 때는 영업경비가 아니라 필요경비죠. 영업경비는 언제? 영업현금을 의미해서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고 감정평가할 때 입료를 정할 때는 필요경비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죠. 수익환원법 이때 수익은 무슨 수익? 순수익이나 순소득을 환원하려면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환원률로 나누어서 가격 정하는 거 엄청 중요한 식이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률은 가격 이걸 이제 문장으로 해석하면 수익환원법은 이게 언제냐면 과거 거예요? 장례 거예요? 장례, 미래 벌 돈을 땡겨와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 순수익이나 다른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환원률이나 할인율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인율은 특정한 조건이 없으면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로 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의였어. 뭐하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이때 무위험률, 위험할증률인데 자 무위험률의 대표가 뭐가 있다? 금리 이렇게 연관지어서 환원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건 야 금리가 올라가거나 무위험률 커지면 요구 수익률 뭐한다? 커진다. 야 위험이 커지거나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부동산을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할증을 높이면 요구 수익률 뭐한다? 커진다. 얘 커지면 할인율도 커진다. 얘 커지면 환원률도 커진다.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때 금리 커져도 환원률 커지는 거고 위험이 커져도 환원률 커지는 거예요. 얘가 커지면 가격은 반비례니까 가격은 뭐한다?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을 쓰는데 입요구할 때는 필요경비를 더해서 입요구하는 거 수익분석법 그럼 이제 나머지 7방법이니까 3개 방법이 남았는데 3방식의 여기 3방식의 7방법 7가지 방법 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뭐하여? 비교하여 가격을 구하는 거죠. 이때 사례에다가 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사시지계면 임대사례를 비교해서 가격 구하는 거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해서 임료 구하는 거죠. 임대사례 비교법 중요한 거 토지를 평가할 때는 원칙이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죠. 개별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 정하는 거죠. 이때 표준지에는 사정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국장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정확히 감정평가한 금액이니까 비싸게 싸게 막걸리 먹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죠. 표준지 공시지가에 뭐한다? 시지계 기타 해야 돼요. 시지계 기타 면적률 비교도 없고 얘는 1제곱미터당 가격을 얘기하니까 면적이 넓든지 좁든지 상관없어요.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정해요. 얘가 1제곱미터당 가격이니까 이 토지가격도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와서 면적이 넓든지 좁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시지계 기타 여기에 사정보정과 면적률 비교가 없다. 사정보정 없고 면적률 비교가 없어요. 특히 사정보정 없다는 거 중요하다. 자 그럼 토지를 평가하는 원칙은 어떤 방법을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거죠.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근데 항상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즉 표준지를 갖다가 쓸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가격을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게 표준지가 아니라 적정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실거래가니까 얘는 뭐예요? 사례지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나 사례가 아니라 적정한은 최근걸로 라고 얘기해야 돼요. 최근거는 도시는 몇 년?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최근거에 실거래가가 있으면 얘 실거래가라는 사례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뭘 써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자 그러니까 토지는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거래 사례 비교법도 쓸 수가 있다. 뭘 갖다 쓰면 적정한 실거래가를 갖다 쓰면 거래 사례 비교법 쓸 수 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담기 암기 해야죠.